아, 지민 건물 있잖아. 아, 그러네. 지민 해동이야. 지민 해동이요? 해동이야. 해동 시켜줘야겠네. 아, 나 무서운데?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? 자세가 아주. 나 꺼서 여기가? 맞지. 월화천충 쓰자. 어, 너무 좋아 아는데, 쟤? 어, 너무 좋아 아는데, 쟤? 어, 나갔다. 어, 나갔다. 기권 아니야, 이거? 아, 마이너스 1점. 여기는 약간... 뭐야? 자, 승관은? 승관 선 나가셔서 마이너스 2점씩 먹으셨고요. 네. 어, 그리고 연장자지. 연장자 10초, 10초, 10초. 연장자 10초, 10초. 10초, 나이스. 아, 어이, 아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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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야, 장벌이 공격 쐈는데. 야, 이거 스프레시 아니야, 스프레시. 야, 얘 장수를. 장수를. 장수를 썼어. 서울 안 닿았어요. 이 형이 안 와. 아, 내가. 먼저 첫 포인트 찍는 사람으로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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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내가 쫄보라. 야, 투척해, 투척. 야, 투척해, 좋다. 매치 포인트. 야, 투척 괜찮네. 와야지, 뭐지. 야, 테니스한테 운동 신경이 있구나. 저기 공격을 할 때 노려야죠. 좋은 승부였어.